여러분들은 물생활을 왜 하시나요? 저는 이 구피의 번식사이클 때문에 물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구피의 번식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정말 신선하고 소중한 과정들이죠. 물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희열, 행복감, 감사, 슬픔, 모든 감정들이 이 번식과 성장에 다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집으로 들려먹이고 돌보며 아이들의 일생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물생활을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물생활 물생활 슬기로운 물생활 물뽀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뽀입니다. 여러분 혹시 루티노 모스코 블랙이라는 열대여 아시나요? 구피의 한 종류인데요. 지극히 개인적인 제 의견으로는 오팔보다 이쁘다고 생각되는 녀석들인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녀석들입니다. 루티노 최고의 매력은 한 번에 여러가지 색깔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핑크빛, 노란빛, 푸른빛 등 다양한 색이 봄에서 나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자면 루티노와 알비노의 차이점은 알비노 구피는 눈이 빨갛지만 루티노는 조명에 따라 검은색에서 와인색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런 다양한 매력으로 저희 아내의 최애 구피로 등극한 녀석들이죠. 오늘은 이 녀석들의 반년간의 성장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녀석들과의 첫 만남으로 돌아가 봐야겠죠? 여러분 혹시 이 영상 기억하세요? 안심없다더니 구피 40만원을 지산 아내를 고발합니다. 라는 영상인데 많은 분들의 최애 영상이 된 편이죠. 이때 40만원 중 8만원이 루티노 모스코 블랙 구피였습니다. 네 쌍을 받아왔었죠. 이때가 이 녀석들과의 첫 만남이었네요. 제 기억으로는 이때 와이프가 루티노 모스코 블랙에 반해서 본인이 직접 관리하겠다고 데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왕은 루티노 모스코 블랙 이거는 저희 와이프가 자기가 전담해서 기르겠다고 해가지고 네 쌍 받아온 아이들인데 치어를 벌써 낳았어요. 하루인가 이틀만에 나와가지고 지금은 20마리가 넘게 있는데 이거는 거실에 두고서 집중 관리하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와이프가 자기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극진이 보살핀 덕분에 벌써 치어를 이렇게 많이 낳았고 지금까지 환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집에 집사가 있는데 환수하는 집사가 따로 있어가지고 저는 관상만 하면 됩니다. 치어들 보이시나요? 지금 보면 달팽이가 주인공 같지만 바닥에 자세히 보시면 움직이지 않는 치어들이 있어요. 처음 받아보는 루티노 모스코 블랙 치어에 흥분해서 사장님께 카톡으로 자랑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도 흥분한 건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3번씩 브라인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생활에 관심 없던 아내가 처음으로 흥미를 가지기 시작한 계기가 이 녀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법 살도 오르고 확실히 큰 애들은 발육이 도돌아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좁은 어항을 떠나서 별도의 치어왕으로 옮겨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위에 루바망 안에서 부모님들이 먹다 남긴 사료나 또는 브라인들을 먹어왔는데 본격적인 브리딩을 위해 치어왕으로 옮겨줍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지 약 2주가 지났습니다. 엄청난 성장속도죠? 치어에게 브라인을 하루 3번씩 주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인 샤워를 엄청나게 해줬거든요. 브라인 샤워의 쾌감은 물생활 3대 쾌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라인 샤워를 매일 해주는 대신에 환수도 매일매일 해줬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법 발색도 나오고 어른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번식까지 할 만한 덩치입니다. 역시 구피는 어릴 때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어릴 때 잘 먹으면 부모 개체가 별로 안 좋아도 잘 크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잘 먹을 걸 그랬나봐요. 히카리로 드리블링을 하는 게 손흥민의 요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힘차게 잘 몰고 다니죠? 중간에 아주 작은 녀석들은 2차로 태어난 녀석들입니다. 이 녀석들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매일 같이 해주는 브라인 샤워에 벌써부터 크기가 남다릅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지 두 달 정도가 되어갑니다. 이제 스컷들은 확실히 꼬리 발색이 나왔고 암컷들도 어느 정도 암컷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이제 생식 능력을 갖춘 스컷들은 부모 개체와의 합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컷 부모 개체들의 핀이 너무 커져서 생식 능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스컷들을 위주로 부모 개체와 합사를 시도해보겠습니다. 스컷들 중 굉장히 뛰어나보이는 녀석들을 골라서 부모 개체와 합사를 했습니다. PC팜 사장님이 조언해주신 건데 젊은 스컷과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암컷을 크로싱해주면 개체가 잘 나온다고 합니다. 역시나 훗날 이 녀석들은 새끼들을 엄청나게 쏟아내게 됩니다.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저는 구독자분과 함께 실지를 구매했습니다. 루티노 모스코 블랙들에게 주기 위해서요. 안녕하세요. 안 무서워졌지만 무서웠습니다. 남자한테 빼빼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실지 먹이는 영상을 실수로 삭제해버렸습니다. 치어들이 태어난 지 세 달 만에 또 다른 치어를 낳았습니다. 치어가 치어를 낳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안잡히는데 신이 난 아내가 열심히 치어들을 건지고 있습니다. 딴 말 안할게요. 헷갈려요. 제가 잡을까요? 15. 이제 정혜 멤버 남았거든? 오빠가 하면 되죠. 같이 하는 거 아니야? 16. 17. 오빠. 내가 구독자분들한테 오빠 물방 정리가 얼마나 안 돼 있는지 한번 딱 보여드릴 테. 안 돼 안 돼. 앵글만 조금만 돌리면 되는지. 아니 아니야. 어. 나온나. 무방 정리를 안 해서 와이프한테 이혼당했어. 1년 뒤 썸네일. 무방 정리 안 하면 이혼할 수 있나요? 예? 아닙니다. 무란마리. 그리고 현재의 모습입니다. 루티노 모스코 블랙들은 무한번씩 체제에 들어갔고 이제는 이자 광폼으로 옮겨졌습니다. 루바망을 통해 치어들은 밖에서 먹이를 안전하게 먹고 있고요. 오늘도 아내의 최애고피를 위해 저는 브라인을 끓입니다. 정말 잘 먹죠? 이렇게 해서 약 5개월간의 루티노 모스코 블랙의 여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물생활의 이유 루티노 모스코 블랙을 reserve브라운드에 넣어주세요. 핫도그 흑은 곧 고고르